설탕 안먹기를 시작한지 5일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 아침은 짬뽕으로 유명한 복성루 짬뽕밥입니다. 짬뽕 국물과 총각김치, 배추김치, 밥 반공기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반찬이 빨강빨강빨강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의 식사를 책임져주시는 마도비님이 아프셔서 포장을 해왔어요. 몰랐는데 복성루는 포장을 하려면 용기를 가져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냄비를 가져가서 받아왔습니다. 당면은 빼달라고 부탁드렸고 밥도 빼달라고 했더니 양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조개 홍합이 계속 나와서 해물이 진짜 많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물도 얼큰한 게 정말 맛있어요.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녁은 새싹비빔밥과 김치, 그리고 아침에 남은 짬뽕 국물입니다. 고추장을 넣어서 먹는데 원재료를 보니까 설탕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저당 고추장 중에 성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날들기름을 콸콸콸콸 부어서 먹습니다. 제가 원래 들기름을 좋아하거든요. 고추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보통 원재료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들은 건데 다른 저당 고추장들은 단맛 감미료를 많이 넣은 반면 제가 구매한 데는 양파로 단맛을 냈더라고요. 물론 에리스리톨이랑 알룰로스가 들어있긴 하지만 제일 많이 들어있는 원재료가 양파라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아 협찬 광고 아니고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비빔밥이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을 때부터 저녁에는 꼭 비빔밥을 먹겠다고 생각했어요. 퇴근하는 길에 나무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반찬으로 나무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안을 뺑뺑 돌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새싹샐러드를 사와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굉장히 흡족했어요. 오늘도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5일차 오늘의 식사는 아침 짬뽕 국물 밥 반 공기 김치 점심은 먹지 않았고요. 저녁은 새싹비빔밥 계란후라이 2개 밥 반 공기 김치 짬뽕 국물입니다. 그럼 내일 또 설탕 안 먹는 식당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